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음벗홍미영입니다. 네이버에서 마음벗을 검색하시면 마음벗 소울메이트홍이 뜨게 되고요.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구독자 약 2만명을 보유하고 영상 760여개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제 영상은 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 힐링여행, 요리, 맛집소개, 먹방, 성경이야기, 책 읽기 등이 나와있고요.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